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술래와 감시자의 눈을 피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들, 생각처럼 쉽지만을 아는 듯 시작하자마자 벌써 몇몇이 끌려 나옵니다. 보는 사람도 재미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누구나 즐기는 놀이로 낯설지 않습니다. 이어 펼쳐지는 달고나 게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는 모습이 여간 진지한 것이 아닙니다. 투호, 제기차기 그리고 딱지치기도 도전합니다. 최종 경기에 오른 사람은 4명. 딱지치기는 리그전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부상은 한국 왕복 항공권. 마음은 벌써 한국에 가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케이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1년 전부터 온라인 예선을 거쳐 4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 팀도 본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팀의 기량이 뛰어났지만 우승은 우크라이나의 4인조 영네이션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대회에 참석해 값진 우승까지 이뤄낸 영네이션팀. 이들의 케이팝 사랑은 전쟁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마당에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부스들이 들어섰습니다. 팔 만들기, 한국어 도장 찍기 등 한류 팬들은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했던 한국 문화를 오랜만에 체험해 봅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하고 그리고 케이팝과 같은 현대적인 미를 다 함께 보여줘서 한국의 문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프랑프루트 K-페스티벌과 케이팝 콘서트에는 막힌 뚝이 터지듯 전 유럽에서 8만 명의 한류 팬, 케이팝 팬들이 몰렸습니다. 프랑프루트 시에서도 한국 축제가 반갑기만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독일은 야외 문화 행사에 참가 인원 제한도 없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축제가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축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문객들은 낮 동안에는 케이팝 페스티벌을 즐기고 저녁에는 케이팝 콘서트를 구경하며 아름다운 계절 5월의 하루를 한국 문화 속에 푹 빠져듭니다. 프랑프루트에서 국민 리포트 김은경입니다. 프랑 Helsinki 프랑스로벌 프랑스로버 프랑스로벌